자 오늘 첫 종목은 코엔텍을 올려주셨네요. 자 근데 이 코엔텍을 7,610원에 매수하셨고요. 비중은 7%를 매수하셨습니다. 자 이 코엔텍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에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 뭐 지금 이 코엔텍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주들, 폐기물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조금 멀어져서 좀 소외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자 하지만 이쪽 폐기물 쪽 관련되는 쪽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은 가능한 그런 섹터가 폐기물 쪽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 동네 폐기물 처리장 들어온다라면 다들 반대하죠. 난리가 납니다.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든 간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요. 자 보시게 되면 이 코엔텍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3,400억 정도가 시가총액이 나오는데요. 자 이익나는 거 보면 2023년도 실적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네요. 하지만 지금 2022년보다는 조금 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. 한 300, 200억에다가 한 370억 정도 3분기까지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. 그러면 주가 자체가 지금 3,400억대에 있는 주가 자체가 비싸다.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코엔텍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다 보면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자 뭐 이게 뭐 가치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. PBR 자체는 조금 높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반영이 될 겁니다.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. 하지만 이쪽에서 보면 우리 시청자님 여기 보이시죠. 자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한 자리가 있어요. 자 이 자리가 7,000원 조금 넘는 구간입니다.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단가는 7,610원 정도니까 자 뭐 그까지 가기는 조금 지금 좀 거기서 걸림돌이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걸릴 것 같아요. 그 자리가 걸리는 자리가 7,200원에서 7,3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에서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요. 일단 이거는 코엔텍 같은 경우는 좀 이쯤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밑에서 다시 잡으시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. AI 쪽하고 관련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쪽에서 실적을 따져보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이 코엔텍을 보유하시는 것보다 좀 더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일단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가지고 저 빠져나오시고 종목을 갈아타시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